실내 구간 길이가 fx 인데 fx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2k 루트 엔 분의 시그마 자 2k 루트 엔 분의 시그마 다 그럼 이 중에서 평균은 상관없는 거고 시그마는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크기 25 2k 에 루트 25 그 다음에 시그마는 10이다 4k 죠 그래서 z 값 k 값 결정되면 바로 음 fx 를 알 수가 있다 그럼 fx 1이 2가 된대요 fx 1은 4k k1 할까 k1이 2가 된대요 그러면 k1은 2분의 1이다 얘가 z 값인데 z 값이 2분의 1일 때 범위가 0.1915 인데 이거 실내 구간 찾을 때 그 z 값이 양방향 이쪽에서 여기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k1 에서부터 브라스 k1 까지 얘가 그 확률이 신뢰도 잖아요 그럼 0.1915 2배 하게 되니까 확률 자체는 fx 1이 2다 5까지 하고 가면 여기서 신뢰도는 봅시다 일단 x2 x1 신뢰도가 그 x1 변수죠 여기 그럼 여기서 x1을 뭐라고 할까 요거 2배 한거 확률 2배 하면 퍼센트로 나타내야 되니까 이까진 이해 되겠습니까 그럼 같은 방법으로 fx2 는 4k2 가 11 이다 그러면 k2 는 4분의 11 2.75 2.75 2.75에 해당되는게 얘고 그러면 어 마이너스 k2 마이너스 2.75 에서 플러스 어 k2 2.75 사이에 있으면 얘를 2배 하게 되면 값은 얼마가 되나요 0.9940 맞죠 넓이 그러면 퍼센트 100 으로 곱하면 얘는 99.4% 가 되겠죠 그래서 x1 x2 이렇게 결정을 하자 0.1915 2배 하니까 0.3830 그러면 최종적인 답 c 곱하기 x2 마이너스 x1 여기서 그 빼면 빼고 10배면 611이 나오자 얘가 다 으